아..된거야 그럼? 결국 돈으로 경험치 산거야? 아 무슨 아이템을 좀 줘 좋은 거를 구할 수 없는 거를 좋은 거 좀 줘봐 메이슨에게 대장장이.. 메이슨 밖에 있네? 메이슨 너도 나 덕분에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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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 야 내가 했어 그래서 돈 줘 나 바빴어 어디서 나 졌다고? 어디서 나 졌다고? 나 간다 검사의 투구 야아 더 좋아 아 나 괜히 사서 저거 장비합시다 장비합시다 가자 나는 독기사지만 검사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이걸로 서브 다 깼나요? 메이슨의 부하를 찾으세요 여기서 여기서야? 아 절로 가야돼? 피난민 마을 아 절로 가는 거야? 아 그렇구나 여기도 경비돼 있니? 여기도 경비돼 있니? 야 왜 아하 버플러가 여기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어진 통로네 아 내려가야돼? 아 저기야 들어왔던 데로 가면 되네요 길이 많았었으니까 서브만 깨다 끝낼 순 없어 제발 메인을 해야돼 서브만 한 두시간 한거 같애 음 다시 보자 둘 다 페워의 길로 가야된다 가자 아 지금 가장 중요한건 뭐 경험치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올림이 세지니까 경험치 많이 모았고 돈도 적절하게 소비했고 실용불량도 있고 쌓은 오목도 익숙해졌고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도가 아무리 높아도 적수가 없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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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하자마자 진짜 아 야야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거같애 이거 아닌거같애 이거 아닌거같애 니가 몸에 아 니가 몸에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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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너가 왜 날 노려 그래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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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때려 나 힐해주면 안되니 이제 너무 아픈데 파이어벌 아아 뭐라도 하는게 어때 마법사 잡아 결국 내가 다 하는구나 아냐 제거해 제거해 쇽 쇽 한번더 좋아 아직도 남았어? 아직도 남았어? 아 저기있네 아아 귀찮네 그거 너무 깊어 타 타 타 가자 잊지않고 루팅 갑니다 아 10원어치 10원어치 하나? 10원어치도 안하네 가죽은 필요한데 아 10원어치 했네 딱 보험대비 두개면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 이제 무난하게 다 깨는 부분이구요 어 드롭템은 계속 리젠 되나보다 철도 주고 가죽도 주고 가죽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,05원이구요 아 절로 가는거였나? 저거 갈 길이 있어? 뭐 올라가는 길인가 본데 아니네 아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올라간 다음에 아아 이렇게 맵 잘 봐야겠다 헷갈린다 들어가죠 병사 데려오고 괴물처치하고 뭐 그런거겠죠? 들어갑니다 결국 나랑 저 법사가 일 다하네 솔직히 저 법사는 일 많이 한다 나보다 열일한다 방어 다하고 탱범 좋아 아니 방어는 데미지 다 막아주니까 누가 탱하도 똑같지 여기서 웹이 갈라지죠 경비대가 먼저고 그다음 피나민 마을로 갈 수 있네요 경비대한테 일단 가죠 경비대한테 가는데 본질으로 순간이동하는거 아니야? 잘 봐야 됩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오오 역시 호추벌레 나왔자 아아 야 야 너랑 얘랑 싸우고 나는 얘랑 싸우고 야 어디가 야 그래 가 나 얘랑 싸울거야 그래 치명타 막 터지고 어쭈 어쭈 반격 아 반격 반격 야 나 반격 잘 쓴다 이제 전세상 게이머야 뒤져봐야지 쓰레게 되잖아 자아 이야 화끈해 없어져 집 나간 타격감은 하나씩 찾고 있고요 철보석 히피피 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자자 야 이거 아니야 위치 안 좋아 이거 두 명만 끌어줘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나 잡고 보관하면 새로운 아 잠깐만 이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빨간해 아 쪼가 작은 애 먼저 잡아야지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때려 타격 강타 아 이렇게 줄이니까 방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제 팔 짧아서 안 닿는다 좋아 무시 무시하라니까 왜 무시를 못해 아 아냐아냐 다 다 다 다 다 다 파이어벌 적절한 몸방 아주 훌륭한 부분이고요 아 안돼 안돼 빨간 애는 안돼 빨간 애 너무 세 진짜 그래 빨간 애 아 작은 애야 잡았냐 너 이겼어 야 너 죽어 그러다 방어나 해 한 번 더 그래 맞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제목하고 있어 좋아 아 아자 도끼 맛 좀 봐라 오염된 피랑 가죽 어 되게 잘 싸운다 나보다 잘 싸우는 것 같아 약간 약간 내 존재감이 존재감에 약간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벌레 벌레만 없으면 돼 벌레 있다 없으면 되라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음성인식 게임 좋습니다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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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보여도 타이밍을 보고 하나 둘 야 이거 강화는 진짜 좋다 아 하나 둘 오케이 잡아 능력으로 막고 있지 말고 멍청한 가자 못 가네 아 전투 얘 아 거 귀찮네 거 귀찮네 거 태워버려 때리고 때리고 그냥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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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막고 때려잡아 나도 튼튼해 이제 그래 발차고 뭐야 나무 맞아 금화 보석 어우 좋아요 꽤 많이 얻어가는데 가자 빨리 와 놀 시간 없어 아 죽었네 아 쭙쭙 메이슨에게 돌아가세요 어 여기 계산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법사야 어딨냐 법사야 어 빨리 와 놀고 있었냐 바빠 이 바쁜 시기에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넷 됐어 좀 좀문데 괜찮아 가게팅이 쏠려있는 이때 마구 난타를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야 반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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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타이밍 아주 좋았어 쟤 죽기 전에 뒤졌어 뒤졌어 배우리 아 잘했다 가자 꿀잼이다 진짜 컨트롤 게임이라기보다 그냥 전략전술 게임인데 컨트롤 되게 단순하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한 대 때리고 뭐야 뭐야 쟤 어 어어 에헤이 여기서 보스가 안돼 끊을 때가 됐단 말야 들어와 도끼발 좀 보여줘야겠다 이거 거꾸로 눌렀죠 다 가겠죠 거꾸로 눌렀어 아 거꾸로 눌렀어 아 야야야야 레벨 10이야 나도 10인데 야 반갑다 야 뭐하는거냐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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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막 안막하죠? 잠깐 당검으로 피해야되나? 아 너 갇혀있는 애야? 얘 소환한 애가 아니라? 아 이거 어떡해 애를 맞아 말로 하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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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자 물이나 받아라 물이나 받아라 아 알겠어 이거 어떡해 잡자 알았어 늦었어 좀 핫 핫 어떻게 잡자 알았어 어떻게 잡자 알았어 아 알았는데 어 야 알거같아 때리고 어 이해했어 널 이해했어 너를 이해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들어와 맞고 세게 때리고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해볼텐데 아아 나 혼자 싸우도 이길텐데 도우미까지 날라가고 확절해 아 어 야야야 약간 질레 어어 반격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어 이제 컨트롤게임이네 때리고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맞고 아 야 깃이다 피하고 때리고 그리고 파이어볼 써서 경직 그치 하나 둘 셋 잠깐만 자 반격 피하고 때리고 한번 더 때리고 막 아니었어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겅 나 아 기중왕 경직을 니가 방어하면 안되냐 자 때리고 자 내리고 어 때리고 어 너무 서둘렀어 때리고 들어와 춤추고 난리났어 때리고 때리고 아 잠깐만 반칙이야 나갔고 때려봐 때려봐 팔 집어넣는 순간 집어넣으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랬냐 반격 좀 아픈데 개좀 때리면 안되냐 그래 개좀 때려 그래 개좀 때려 개좀 때려 어어 개좀 때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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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내꺼야 시간은 내 편이야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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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눌러버렸어 아 잘못 눌러버렸어 아냐 나쁘지 않네 아 때리고 때리고 아 때리고 해전 해전 해우리 아 야야야야야 들어와 지금 불 경지 아 뭐야 그거 싶어? 아 아 아 잠깐만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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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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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 들어와 들어와 때리고 빼고 때리고 막고 좋아 야 완벽했다 방금 거는 그만하 내려 아아 막고 반격 피하고 때리고 아아 조금 길다 때리고 막고 반격 피하고 때리고 한 번 더 좋아 막어 때려 피하고 아 불 좋아 아아 이거 반격 일단 반격 이게 안 통한다 갑자기 아아 부르기만 넣어주면 정말 재밌게 할텐데 너무 느려 아아 너무 쉽다 근데 지압 부분이고 이리와 이렇게 안닿냐 이렇게 안닿냐 아 아 오 제법 오 제법 아하 반격 때리고 하나 둘 반격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당장 하나 둘 셋 넷 됐스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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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예아 아 알았어 알았어 너 이제 이 벌리면은 죽는 거야 이 벌려봐 이 벌려봐 이 벌려봐 이 벌리면 죽는 거야 벌려봐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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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모아서 다음 경지가 들어가니까 기다렸다가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되는데 바이어볼 아 바이어볼 아 바이어볼 안 통해 갑자기 아아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돌아갈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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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으응 아아 좁절했어 안좁절해 안좁절해 때려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나 거부로 바뀌었어요 도끼인데 아 거부로 바뀌어 야아 도끼로 해야지 아아 실망이네 아아 아아 도끼를 힘들게 잡았는데 한심하자노 결국 검게임이야? 검간지게임이야? 누군지 몰라도 구했습니다 이거 미치겠네 도둘건 우리 그냥 그 여하여 그렇지 않았구나 우리 모두 이 여하여 그리고 그리기 제 있다면 여기에서 이런받나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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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 저 불쌍한 사람은 여기 죽게 내버려줄 수 없어. 너무 잔인하다. 에올라스 맞지. 로비나를 여기 가뒀어. 음식도 물도 없이. 밟은 상태로 말이야. 도전하려고 저러는 거야. 진짜 악당 같은데 느낌이? 에드윈. 뭐하고 있었던 거야? 아, 풀어주지 말... 풀어줄까 말까? 아... 풀어주는 게 낫겠죠? 사아카님 때문에 말이야. 저 여자가 원인이야. 일단 풀어주자. 그렇다고 데드워커 같아 보지 않고. 데려가겠어. 문제 생기면 경험치로 만들지 뭐. 뭐해, 지탄 아니야? 아니, 이 놈이. 그 속에 남아있어. 이제 그의 정신을 만나면. 그의 정신을 만나면. 그의 정신을 만나면. 그의 정신을 만나면. 잘 도와주는 거. 그쪽으로 지켜봐. 아버지? 아버지! 아, 안돼! 그쪽으로 이럴 수 없을 거야! 아, 안 되겠어. 자, 죽어. 잠시만요! 난 죽을 수 있으면, 내가 당신 앞에 앉을 수 있으며. 테라에 나오는 애 같다? 어... 난 자유칼날단의 화약간이다 도박힘이라고 불칸이라고 하지 말라고 네가 죽인 사람을 오리해 뭔 소리야? 아 내가 악마인지 인간인지 물어본 거구나 붉은 석이다 내 본성을 깨 들어볼 능력이 없는 천지 아... 그럼 내가 너의 얼굴을 찢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모든 곳에 없는 곳에서 붉은 석이거나 얼음의 군주들과 같은 목적을 가진 불이야 그저 일부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지 에올라스는 자기가 얼음의 군주들과 동정해줄 수 있다는 지식을 내가 가진 줄 알고 있지 그래 나 신분했던 거고 믿을 수 없군 어떡하지 이거 뭐야 도봉과 싸운다는 거 아니었어? 뭐 어떡하냐? 난 아직 볼이 많이 남겨 근데 뭐 쟤보다 얘가 쓸 거 같으니까 얘 데려다녀도 될 거 같은데 진짜 방어만 하고 그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쓸만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약해서 나보다 쎄야 됩니다 아니면 내 무기에다가 인챈트를 해줄 수 있는 법사가 필요해요 아 이만하지 3명은 마을에 실컷 해도 돼 얼른 돌아가는 게 낫겠어 같이 가는 거야? 너 진짜 나랑 같이 싸우는 거냐? 너 공격적으로 싸워라 풀어준다고? 풀어줄 수가 있다고? 전투방식 공격적으로 싸워봐 이제 물어볼 게 없네 그럼 얘에 대한 전투력이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버렸던 관계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된 거야 근데? 어 됐네 여기 저장해주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한 뾱